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덤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데스 머스트 다이 전 영상에서 로리앤으로 이제 매직미사일 극대화 빌드 했었는데요 아보론도 최대 특성 찍어왔습니다. 아보론은 좀 애매해요 부활에 그냥 뭐 피해 면역에 약간 탱커 느낌인데 공격피해 증가에 근데 얘가 보면 권능 범위가 증가합니다 공격피해 일정 비율만큼 권능피해가 증가합니다 이런게 있어요 권능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로 권능 범위 빌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요렇게 가겠습니다 기사 장판 빌드 한번 해볼게요 체력 이렇게 저주 30 절대 쉬운게 아니에요 저 처음이에요 액트2 22가 최대인데 지금 어둠 3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권능 빌드로 나부자 렛츠고 누입 그 간디 빌드로 갈게요 평화 메타 빌드 죽음의 딸 모트? 권능 스킬 있나 얘? 리롤 한번 해볼게요 장판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공포 주변 적에게 피해를 주는 옳아 이거 괜찮은데 그냥 초심이네 일단 벤을 좀 하구요 벤할게요 소환 버리고 무조건 공포가 뜨게 무조건 공포가 뜨게 오케이 전문정도는 떠줘야지 자 주변 적에게 피해를 주는 옳아 초당 피해량 160 범위 780 아직은 소소하네 요렇게 합니다 어 근데 데미지 센데? 벌써 300 그렇지 288 좋아요 범위 증가하고 스탭 보면요 공격피해 412% 증가 권능피해 312% 증가 이거죠 치명타 1.4%도 소소하게 자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얘는 권능관련 없는데? 변환 아 잠깐만 그 대지가 좋거든요 다 벤할게요 대지에 권능 범위 증가가 있어가지고 저스티스도 괜찮은데 저스티스도 장판 있어서 정의랑 죽음 둘 다 가고 싶네 갓 아 망했다 어? 권능피해량 증가? 그렇게 망한 것 같진 않네요 권능피해량 증가가 있네 전사 공격피해 증가 굿 공격피해 증가하면 권능피해 증가하니까 자 일단 도망가면서 장판들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정의 나이스 정의 오 잠깐만 미쳤다 일단 대혼란 전설 보유한 모든 축복 희기도 상승 이러면 다 마스터 초당피해량 3000이요? 벌써? 권능피해 22% 증가 데미지 150대였어요 489였는데 389였나 489였나 이속 증가 좋다 공격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평화빌드니까 자 이거 먹고 싹 죽여줍니다 공포 나이스 632 아 여기는 스탯이 적용된 데미지를 보여주네 초당 4425 미쳤는데? 초당 4400이에요 벌써 확실히 템 세팅이랑 같이 가니까 기가 막히네 근데 요런 애들은 한방에 안 죽네 자 공포 계속 찍어줍니다 범위 증가 찍어줄때마다 범위 증가하고 권능 피해량 증가 44% 와 미쳤는데 데미지? 요거지 평화주의 빌드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난다 그 만화 영화 중에 냄새 때문에 이 막 핵이 뜨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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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만화가 있었는데 기억 안 나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냄새로 적을 죽이는 발산 요게 필요해요 권능 주변 적에게 피해를 준 5라 근데 초심이라 제 선택 한번 아 까비 실드 가자 실드 실드 하나 전문 실드 좋아요 돼지 먹으면 범위인데 불을 먹으면 힘 피해내 불도 나쁘지 않다 마스터 확률 9.6% 9.8% 지금 낀 게 낫네요 저게 방어력은 높은데 마스터 확률 높이자 자 권능도 있는데요 일단 실드 공포 찍어주고 약간 옛날에 뱀 싸는 느낌도 난다 와 데미지 1700? 데미지가 이상한데요? 지금 저주 무려 30입니다 여기다 이벤트 먹어주고 초당 경험치 전 이제 적을 때리질 않으니까 초당 경험치 이런거 중요하지 않나 저기 알아서 사라지네 자 피해량 증가 어? 아 먹을거 없는데 그냥 공속 어차피 안때리긴 하는데 일단 빼자 주사위가 없으니까 자 싹 갈아줍니다 싹 쓰면서 어 이게 뭐지? 아 피해량 100% 증가 와 피해량 뭐야 2800 벌써? 내면의 평화 이건 또 뭐야 매초마다 생명력의 일정 비율이 재생한다 최대 생명력이면 경험치 획득 좋다 1.2 전설 하나 더 떴네요 나이스 오케이 자석 얘 석관은 안열게요 이 무덤 잘못 열면 이속 감소하더라구요 근데 이속 감소하는 확률이 더 높더라고 캠 뜨는 확률보다 벌써 2825? 지금 초당 피해량 8496 이거거든 와 미쳤다 갓 전 상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성인군자 메타 권능 스킬 피해량 증가 나이스 아 게임 재밌다 잘 만들긴 했다 갓 자 죽여주고 그냥 싹 쓸면서 권능 스킬 피해량 88% 증가 나이스 2250 닫기만 하면 2000이 들어가요 근데 저수 30이라 지금 디워프가 30개 있는데 상대도 체력이 증가한건데 한방에 나가떨어지네 이게 템 세팅이 잠깐 템을 빼면 데미지 몇이지? 템 한 번 빼볼까? 템을 다 빼면 몇이지? 5182 와 확 줄어드네 이거 템을 다 끼면 거의 두배 차이네 1906 와 두배 차이네 권능 스킬 피해량 증가 이게 템이 중요하다니까 템 안 끼면 또 얘네도 안 녹아서 내가 막 위험할 수 밖에 없네 이속 증가 나이스 어 근데 이런 애들은 한방에 안 죽는다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먹을게요 지금 주사위가 없어가지고 아아아 갓 아이템 오케이 소환 피해 안살자 전용 싹 가면서 뭔가 사막이라 열기로 죽이는 듯한 느낌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신성한 방패 18.7초마다 그렇지 방패 좀 봐요 제 몸을 지켜야죠 껏 투구 못 끼고 견갑이네 네 저런거 또 있으면 다른 키를 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생명력 재생 생명력 절반 이상인 적대상 피해 16% 정화의 빛 맞아 나를 위한 거잖아 상태이상 피해 18% 상태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행운 12% 20초 동안 생명력 재생 아 일단 그 노란색 빛 오라도 먹어야 돼 발산도 먹어야 되는데 마스터로 떴으면 좋겠네 소환 피해 필요 없고 이제 요 이벤트에서는 피해 타격 피해 소환 피해 권능 피해 랜덤으로 뜨는데 권능 피해가 떠야되요 공포 6레벨 보스 피해 어 보스 피하는거 봐 씨 보스 피하는거 뭐죠 뭐야 시전 피해 오 시전 피해 좋아요 시전 피해 극대화 빌드도 재밌겠다 싹 갈아주고 이게 30초 동안 피해량이 24%인가 버프 단기 버프 마지막에 데미지 체크해야겠다 싹 녹여줍니다 주사위 그렇지 주사위 필요했어 주사위를 먹어서 제가 원하는 것만 찍읍시다 물론 한 개밖에 안주긴 하는데 공격피해 공격범위 공격피해 증가하면 권능 피해량도 증가한다 갓 요게 이 게임이 지금 되게 쉬워보이는데 제가 진짜 팜이 열심히 했어요 템이 맞춰져서 쉬워보이는 거지 게임 난이도가 좀 있어 저도 지금 이거 이 빌드랑 여기 어둠 30 난이도는 처음인데 나 은근 센드? 나 좀 센드? 발산 발산 아 발산 까비 여기서 재선택 한 번? 아 발산을 먹어야 되는데 변환 한 번 오케이 주사위 한 개 더 자 질주 충전 속도 90% 증가 90초 동안 빠르게 이동하면서 버프 먹읍시다 시에랑 12% 범위 증가? 범위 증가 아 범위 미쳤는데? 가만히 서보자 어디까지지? 요로케 싹 가구요 권능 상태 이상 배에 까비 권능이 잘 안뜬다 자 변환하고 공포 찍어주고 일단 스킬은 10레벨까지더라구요 일반 공격 강화는 계속할 수 있는데 권능 스킬 시전 피해 타격 스킬 이런건 10레벨까지고 패시브는 5레벨까지더라구요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벌써 4천 시전 시전 피해진가? 어어 깜짝이야 어 잠시만요 아 알람 맞췄는데 이거? 이렇게 가구 경이로운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황금빛 액체 노란색은 권능관련이거든요 권능 범위 36% 증가? 와 와 범위 뭐야 아 여기서 발산이 떠야되는데 발산 아 일단 밴하자 여거 밴하고 자비로운 공격 이것도 권능이긴 한데 일단 방패 장판을 먹고싶네요 와 범위 뭐야 싸악 녹여주면서 흠 공포 9레벨 굿 초당 피해량 22,000 예? 22,000이요? 이래도 되는거에요? 나이스 전설지판이 굿 와 와 데미지버씨 공격 피해량까지 또 증가 몇이죠 이번에? 22,000 어? 그대로네? 신성한 방패 먹어주고 아니 이거 왜 발산이 안나오냐? 발산 그냥 초심이라도 먹어야되나? 마스터까진 안바라고 전문가 이상 발산 떠주면 바로 먹을거같은 먹고싶은데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생명력 절반이상이 대상피해 16% 증가 미쳤다 어디까지 세질것인가 어 근데 상대가 때리긴 하네? 이거는 픽업 드랍 확률 아이템이라도 먹읍 권능피해 4% 나이스 아이템이라도 먹읍시다 히힛 데미지 실화야? 자 여기서 필요없는거 우와! 지팡이인데 권능피해 180% 증가인데 법사가 아니라서 못기고 까비 오케이 다 전설이고 픽업 드랍 확률 증가 그렇지 멀리서 카이팅하네? 발산을 먹어야되는데 발산 그냥 이거라도 먹을까? 아니 방어도 아냐아냐아냐 좀더 등급이 높아야돼 너무 아쉬워요 어 네 애들 나 때리는데? 멀리서 카이팅하니깐 멀리서 카이팅하니깐 내가 못대니깐 자상 먹어주고 공포 플랩 플랩 와 범위 맛이 범위 엄청 넓은데요 이거죠 미쳤네 이제 발산만 먹으면 되는데 남은 8분 동안 생명력 치유 이속 증가 나이스 이속 몸 치유합니다 전설 이하는 먹지 말자 아 영웅 이하는 먹지 말자 영웅까진 먹을만한데 희기는 좀 아니다 이속 최대 생명력 경험치 좋아요 이속 주사위가 나와줘야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영웅 강탈자 먹구요 어쩌고 공격 안하니깐 그냥 아무거나 땜빵하고 행운증가 행운증가 굿 자 계속 갑니다 질주충전 그렇지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런걸 먹자구 경험치 획득량 증가 어어어 어 얘네 빠른데 발산 야 이게 발산이 안나오냐 일단 반사피해 이거 이거 버리고 권능 이거라도 응징이라도 먹자 반사피해 맞으면 피해 반사 3배 발산 정해적 또는 보스가 저주상태로 죽으면 저주상태로 죽어야된다 근데 제가 지금 저주거는게 없거든요 이것도 저주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공격 속도 증가 아무거나 아 아 정의장판이 잘 안나오네요 그냥 초심이라도 먹을거라겠나 찍을게 없네 점추 획득량 증가 굿 레벨업 왜이렇게 빨리해 픽업 드랍 확률 증가 와 와 레벨업 왜이렇게 빨라 발산 안나왔네 이러면은 방어도 증가 얘 죽으면 안되니까 버리고 레벨이 34인데 나름 경험치가 레벨업이 빨리 됩니다 근데 벌써 14분이라 사실 이제 그 와 데미지마씨 발산 마스터 나이스 제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아 어어어 아파요 갓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좋아요 지금 중간 점검 데미지 36,774 발산 2645 발산도 이제 레벨 찍어야지 아 몬스터가 안보이는데요 공격 피해 증가 좋아요 레벨업 좀만 더 할 수 있나 싹쓸어주면서 그렇지 발산 아 아 주사위가 없어가지고 이거 끼면은 주사위 생기나? 아 안되네 변환 6개 생기긴 했다 잠깐만 레벨업 하기 전에 갈 갈 갈아 끼우자 아이템 갈아 끼워서 주사위 챙길 수도 있네 주사위 컨트롤 해야겠다 이거 발산도 레벨업 하기 위해서 경험치 획득량 증가구 잠깐만 여기서 바꿔주고 레벨업 합니다 여기서 변환 한번 누르고 한번 더 변환 발산 어라? 그렇지 발산 그렇지 발산 이러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다시 초당 경험치 먹고 아직 변환 주사위 한개 더 있으니까 레벨업 하기 전에 바꿔 ㅋㅋㅋㅋ 오케이 레벨업하면 다시 바꿔 요런 컨트롤 이속 증가 좋습니다 이거 피해복인데 뭘 필요없고 생명력 재생 아 아 깜빡했다 아무거나 피해량 증가 이거 버프 먹으면 몇이지? 38000? 미쳤네 얘네가 좀 귀찮거든요 쟤 공.. 쟤가 이동방향 예측해서 공격하는데 주사위 증가 나이스 주사위 증가 나이스 벌써 17분? 와 데미지 마시 갓 쭉 가구 여기서 바꿔 그렇지 발산 바꾸면 잘 뜨네 발산 먹고 벌써 4레벨 다시 바꾸고 피해량 증가 회피 이속 이속 빠르게 파밍 해야되니까 빠르게 파밍 해야되니까 자 남은 시간 3분 한판을 20분 밖에 안하니까 템 고르는 시간 하면은 한 30분? 금방 한판 금방 끝나네 갓 와 나 데미지 왜 이렇게 세 히힛 와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아무거나 먹을 거 없구 잠 변환 주사위 3개 있는데 레벨 파인장 바꾸자 잠깐만 경험치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 히힛 변환 발산 아 이거는 갈아주고 일단 방어도라도 먹읍시다 자 자 싹 갈면서 얘 또 장판이 은은하니까 뭔가 제 느낌있다 자 rpg 갬성 즈음 피해량 27,358 초당 소당 27,000이요? 아니 매직 미사일 했을 때보다 센 거 아니야? 자 이거 바꿔주고 그래서 변환 한 번 더 변환 아 까비 이전 변환 다 썼다 자 이거 끼면은 재선택 한 개 더 아 이제 아 이제는 그냥 갑시다 이제 변환 주세에 다 써가지고 남은 시간 2분 사실 발산이 메인이 아니라 발산 피해량 5,700 공포 피해량 27,000 아니 공포가 데미지 미치긴 했다 깡딜 자체가 공포가 좀 더 센 거 같은데 발산보다 레벨 4 때 공포가 5,700보다 센던 걸로 기억하는데 먹을 거 없고 레벨 45 돌파 좋아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죽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발산도 같이 들어가서 더 아픈 쌍먹구 남순 1분 얘네 귀찮은데 지들길 그냥 폭탄 던지다 죽는데 저기 캐릭터 공격하려 하면 광타당합니다 확률 16% 그냥 이거 먹읍시다 그냥 장판으로만 지를 넣자 아 먹을 거 없는데 아무거나 주사위가 없어가지고 파격 피해 공소 생명력 공격 공격 명중시 치유 1 3% 확률로 그냥 아무거나 다 필요 없네요 와 템이 맛있다 템 꽉 찼네 이거 버리고 지팡이 이거 버리자 권능핵 180%긴 한데 권능은 기사가 좀 더 그건데 그레이트 소드 전사 전용인데 별로 좋진 않네 잠깐만 스피어는 이거 고유야? 전사 이거 버려 아 잠깐만 이거 뭔데 아 아 이거 고유이기구나 아 고유이기는 또 들고 가야된다 고유를 모으고 있어서 자 마지막 보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데미지가요 29,712입니다 29,712 발사는 6,190 응징은 1,47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 평화빌드로 가보자 에스 무인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채찍질 많이 아프네 갓? 야 잠깐만 템이 왜 이렇게 많냐 아 이거 그냥 버릴까? 이야기 일단 버리자 이야기 잠깐만 파밍을 해야 된다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필요없는거 다 버려주고요 아니 자 아니 너무 많은데? 뭘 버려야돼? 이거 버려 신발 좋다 자 잠깐만 해골군대와 싸웁니다 103 9.6 어 좋은데 이거? 9.8인데 방어도가 50이나 차이난다 아아 아 잘못 버렸다 잠깐만 끼고 활개의복 암살자 전용 이거 버려 이거 뭐야? 신하 공격넉백 통치하는 밀천음의 지팡이 아 꾸지네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갑시다 와 템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거 버리고 이거 하나 들고가자 자 이렇게 장판 빌드로 한번 깨봤습니다 공포배량 15.1 와 너무 셌죠? 솔직히 이렇게 한번 가봤고요 재미있었다 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